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0번 주장 추론입니다. 주장 추론을 어떻게 내신 시험과 학교 시험에서 변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구문독해를 해보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모르는 단어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단어를 옮겨놓고 공부를 하셔도 되구요. 혹은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외우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challenge, characteristic, perspective, 관점, risk, 위태롭게 하다, adapt, 채택하다, mentality, 사고방식, dissociated, 분리된입니다. 특히 단어 중에서 perspective라는 단어는 spect라는 단어가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눈이에요. 눈. 그러기 때문에 관점, 보는 시각이라는 단어가 되죠. 명사로는 또 다른 뜻으로 원근법이라는 뜻으로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adapt는 단어의 철자가, 철자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랑 비슷하게 생겨있는 adapt는 채택하는 게 아니라 적응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adapt 그리고 ad 다음에 알파벳이 e가 되는 그런 단어는 adapt 이걸로 능숙한이라는 회용사가 되죠. 이거는 채택, 이거는 적응시키다. 이거는 회용사로 능숙한 철자가 다르고 웬만한 단어들을 더 외워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단어 어휘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bond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채권과 유대감이라는 명사인데 채권이라는 건 그 나라에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을 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어서 국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 채권이 제일 비싸잖아요. 제일 비싸다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하죠. 그럼 이 bond처럼 동사 ed가 붙어있을 때는 결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되고 명사로는 유대감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Job Security Management Assessment Assessment는 S가 4개가 나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평가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죠. S등급, S2등급 이런 것처럼 Evaluation의 평가와 비슷하고요. On one zone, Determine, Advanced Career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먼저 체크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다 싶으면 반드시 연결해 두시고 문제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첫 문장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첫 줄에 no matter가 나오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인증. 보라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부사로서 no matter what,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처럼 no matter가 붙어있으면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자, no matter라고 쓰면 matter란 단어가 문제나 중요성인데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이 문제나 중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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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와 상관이 없다.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와 있는 what 다음에는 보통 주어 동사가 포함되는데 우리 보고 있는 글에서는 your situation 이란 단어만 나와 있고 동사가 생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상황이 무엇이건 상관없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포인트 중에서는 이 where를, 죄송합니다. what을 다른 관계부사의 where로 넣거나 누구라고 하는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를 넣는 이런 부분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이 나오면 제가 이 칠판에 적은 것처럼 아, 저건 부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설명이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바꿔 써서 no matter what을, what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를 whatever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whatever your situation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쓰면 whatever your situation is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 특히 이 자리도 is 같은 동사가 생략됐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다시 우리가 인강이 좋은 건 잠깐 멈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딱 보시고 다 되셨으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스크린으로 계속합니다. whether you are an insider or an outsider. 네가 인싸이건 아웃사이더이건. 동사가 나와서 인싸와 아싸죠. 인싸이더. 네가 내부 사람이건 아웃사이더로 외부 사람이건. 너는 바로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바로 관계대명사 테스로 설명하는 challenges yesterday's answers가 돼서 어제의 질문의 답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이스하고 챌린지는 관계가 주어동사 관계가 되는데요. 문장에서는 동사가 시제를 갖게 되는데 여기 보면 s나 es가 붙어있고 앞에 보면 나와있는 the voice라는 목소리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목소리는 yesterday의 answer 즉 기존의 틀 어제는 잘 통했던 여러가지 답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너 자체가 그 목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들고 얘기하는거죠. 어제는 말했지만 이젠 아니지 않을까요. 혁신의 가능성인 것이죠. 관계대명사절은 다시 한번 또 나왔고요. 방금 전에 있는 것처럼 대세 선행사가 보이스라서 주어동사가 일치된 것처럼 아래 나와있는 문장 또한 대세 선행사인 characteristics는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랑 또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make란 동사에 s가 안붙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세요.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 특성들은 outsiders 외부 사람들로 valuable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조직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를 가거나 인싸와 아싸는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들이건 기득권이건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강력하겠죠. 근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조직이 좀 더 건강해지는데 그 외부인들을 유용하고 귀중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there are the people who have the perspective to see problems that insiders are too close to your reality notice 여기 보면 이 문장이 서술형 대비라고 나와있는 것처럼 실제로도 시험에 낼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장입니다. 먼저 노란색으로 책을 읽어봅시다. 그들 즉 인싸들이 아닌 아싸들은 아웃사이드들은 사람들인데 who have the perspective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왔던 주어동사 일치 나와있구요. have the perspective to see problems 문제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란 또한 관계대명사로 that the insiders are too close 여기서의 인사이더들은 are too close to really notice가 돼서 이 내부 사람들은 이 내부 사람들은 인싸들은 보기에는 너무 가까워서 좀처럼 주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외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고 그런 볼 수 있는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들 동아리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많은 거죠. 이거 왜 이래요? 그럼 기존의 사람들은 야 넌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냥 이거 있는 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내부의 조직이 훨씬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인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면 좀 더 오픈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장에 보면 투투 구문이 나오는데요. 투투 구문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부사로 쓰여지는 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형용사와 부사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투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투 부정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투에다 동사원형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투투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해석은 너무나도 모모해서 형용사나 부사 뭐뭐해서 투부정사하기에는 너무 형용사와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형부사 절의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똑같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뜻 중에서 저는 좀 아래 있는 뜻을 선호해요. 위에 있는 거는 너무나도 모모해서 투 부정사할 수 없다잖아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여지는데 투 부정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모모하다가 돼서 이 아래 있는 뜻을 써야지 부정억구를 넣지 않게 됩니다. 즉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해석을 주고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하는 서술형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무나도 모모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없다라는 개념에 노나 나시나 네버를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붙이려면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뜻을 훨씬 더 좋고 만약에 선생님이 굳이 이런 뜻을 썼다 라고 했을 때는 투 투 안에는 부정억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술형을 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쏘가 나오고 뒤에는 대시 나오는 쏘댓 용법이죠. 쏘댓 용법일 때 이 안에서는 캔낫이 들어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캔낫이죠. 그래서 같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투 됐 용법이라든가 쏘 투 부정사로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놓치지 않게 공부를 해두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 투 부정사 쏘댓 캔낫 쏘댓 캔낫 투 투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겁니다. 돌아오시죠. 외부 사람들은 너무 가까워서 진정 주목할 수 없는 관계대명사 선행사 앞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뭘 갖고 있냐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비판하는데 자신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자신들의 경력에 손상이 되지도 않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가 됩니다. 병렬 구조는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all은 job과 career을 연결했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and 병렬은 criticize라는 동사 원형이 앞에 보면 have라는 동사와 point out 둘 다 될 수 있는데 자유를 꾸며준다는 면에서 to point out과 to criticize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자리에 to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외부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주어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주어 선행사 주격 동사 일치까지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 나왔어요. 2번 지분만 그렇게 되고 문제를 지적하는 자유 문제를 비판하는 자유를 갖고 있다. 자기의 직업을 뭐 손상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직업이나 경력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외부 감사라든가 기자라든가 혹은 시민의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것이죠. 4번 문장에 이어서 5번 문장 갑니다. Part of adoption Adopting 이었습니다. Adopting an instant outsider mentality 외부자로서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일부는 Is forcing yourself to 너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Look around your organization 너의 조직 주변을 한번 살펴보게 하고 With this dissociated less emotional perspective 덜 연결되지 않고 한마디로 단절되고 덜 감정적인 관점으로 조직 주변을 살펴보게끔 압박을 주는 중이다 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분명히 외부적인 사람이지만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봐서 우리 회사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물건이 별로야. 혹은 내가 봐도 우리 회사는 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런데 그것은 너 자신에게 조직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고 덜 감정적인 갠점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바로 단어인 dissociate와 less emotional 이런 단어들이 되겠네요. 특히 less emotional 같은 경우는 반대말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 구조니까 제가 칠판에다 살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ss emotional 하다는 건 덜 감성적인 거니까 이 말은 감성의 반대말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어랑 비슷하게 또 쓴다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봐서 more reasonabl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단어의 반대말로 쓴다면 덜 합리적이라는 less reasonable 이거나 혹은 더 감성적인 더 감성적인 이란 말은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란 말을 또다시 또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말은 객관적인 이란 의미의 objective도 가능할 텐데요. 이 말의 반대는 주관적인 거니까 subjective를 또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쓰면 틀리고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쓰면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인도하게 된다. 잠깐 멈추고 적어두시고 계속 갑시다. 네. 다 되신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If you didn't know 자 문장 돌아옵니다. 네가 만약 your coworkers 동료들을 잘 모르고 feel bonded to them by your shared experience 너가 이런 것들이 없어.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feel bonded to 본드가 아까 있었던 결속된 거였죠. 감정을 연결해서 공유된 경험에 의해서 함께 결속되지 않았거나 혹은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면 상태라면 만약에 모른다면 what would you think of them 너가 거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되는 겁니다. 마치 내부 비리가 있는 거죠. 내가 포함되지 않은 내부 비리 근데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잘라야지 혹은 이거 검찰에 넘겨야 되고 경찰 고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부적인 관점에서는 그 아들이 있고 부장님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고 이런 생각하면 내부 고발도 힘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손 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힘들더라 라는 겁니다. 이번 대리님 겨우 결혼했는데 올해 신혼살림 차렸는데 그런 사정 다 봐주면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자로서의 아웃사이더 멘탈리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You may not have the job security or confident to speak to your mind to your management. 너가 바로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나 자신감을 갖지 않을런지 모르겠다. 너의 마음에게 매니지먼트에게 집합이나 이런 집합명사로서의 경영진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의 자신감 같은 거를 갖고 있지 못하게 될 수 있겠으나 이런 외부자적인 평가들을 조직에 대한 평가들을 혼자 할 수 있으며 엔드 병렬로 use 쓰라고 하는 것인데 what you determine to advance your career 네가 너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너가 결정한 것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로서 막말로 되게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내부 고발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경영 혁신을 위해서 손 들고 사장님 앞에서 이 사람들 다 도둑이에요 이렇게까지는 하지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든지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솔직히 난 여기랑 관련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의 멘탈리티를 가질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경력을 계속 앞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가 결정한 바를 이용해서 외부적인 시선을 봤을 때 잘못했다 라는 관점을 갖고 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 되게 무책임 하다고 생각했어요 외부적인 시각을 갖고 남을 꼰질르라는 거냐 되게 애매한 글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그냥 내가 내부자로서 안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자의 마음을 갖고 뭔가 좀 더 계속 신선한 마음가짐을 갖고 관점을 유지해라 이렇게 저는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나봤고요 관계사하고 병렬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놓치지 않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잘 살펴봤고요 이 다음 지문으로 가기 전에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복습 파일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읽어보고서 그리고 나서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